어떤 가지는 4302의 1부를 끝내고 지금 2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토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기 완도 경찰을 가지고는 범법의 중심에 서서 경찰이 함정을 파고 가짜 증인을 만들고 이런 게 서류를 잠깐 위주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Y기업이 모든 주변 사람 다 매수하고 우리 도감청을 해서 우리가 출발해서 도착하면 이미 가스라이팅을 하도록 다 지시를 해놓고 신고하면 벌써 경찰이 매수당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경찰이 늦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게 지금 4302번째 어떤 간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쓰는 데는 이게 뭐 유튜브에 지금 글을 못 올리도록 방해치고 날려버리고 삭제하고 글 자체를 올리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딸이 애를 먹여요. 참 어떤 간증이 블로그 때도 글을 날려버리고 문맥이 통하지 않도록 반쯤은 갖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 네이버 블로그도 썬가크로스 8이 된 이유가 그 블로그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린 것이 여덟 번째라는 소리지요. 그래서 내가 내 블로그 작업이 하나님 어떤 간증이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명예직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거룩한 일이죠 이게. 참 또 내가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복을 접하는 그런 사명을 응갑으로 하는데 망이 사탄이 이걸 괴롭히고 그걸 날려버리고 특히 축도할 때는 자막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막 중간 텅 비게 만들고 이런 장난을 많이 쳐서 너무 지금 우리 딸도 고통을 당하고 글을 옮기는데 글 쓰는 도중에도 거머리처럼 글이 딱딱 붙어서 그걸 전체 그걸 날려버리니까 중간중간에 복사를 해가면서 우리 딸이 이걸 옮기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게 애를 먹이고 지금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다른 블로그보다는 좀 정직한 회사예요. 이 Y기업이 지금 시간을 가지고 조작하고 있고 그 숫자도 조작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서 자기들이 데이터 낸 것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숫자가 맞지 않다. 많이 축소를 시켜서 온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다른 블로그에서는 전부 매수당에서 그 Y기업 편이 들었는데 유튜브는 지금 이 숫자가 축소돼서 올라오고 시간대도 지금 손을 대서 축소해서 왔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줄여서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또 이제 완도로 오니까 새로 이장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장이 Y기업이 네 집 뒤에서 사는 놈들이 하수인들이 가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너가 앞으로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새로 바뀌는 이장이 Y기업한테 매수당해서 너가 앞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즉시 즉시 유튜브를 올리라고 생중계해서 정치인 안에다 쓰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참 생존이 불가능했죠. 함정을 파고 독을 붙이고 교통사고를 위정하고 내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본네트를 열고 그 안에 엔진을 열어서 엔진 속에 있는 기계를 만졌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한 43년 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귀가 내 차가 조금 이상하고 윙 소리 나고 이상하면 벌써 카센터 가서 아 별로 아무것도 고장난 게 없는데 근데 아니야 아니야 소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보면은 아 그게 어떻게 엔진을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밸브를 열어놨지 도저히 카센터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차를 네 자식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 그때 만졌다 그런 거예요. 그때 아파트 관리실에다 매수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도 그 나와 우리 가족이 가는 곳은 이미 뭐 사업장과 직장을 망치고 망하게 만들고 저기 저 부동산이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임대와 임대를 막고 세입자라고 짜서 온갖 함정을 파고 공문서를 사문서를 위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번지가 증인의 번지가 존재하지도 않는 번지예요. 내가 영등포구에 가서는 이 번지가 어디 있느냐 할까 아 이런 번지는 없다고 그 Y기업의 하수인 세입자를 매수해가지고 시킨 번지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찾아갔더니 그 영등포구에는 그 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번지가 거기에 사람이 산다라고 그 증인의 주소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 가스라이팅으로 상처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막 막 이런 우리 집에 자동차나 우리 집 내부의 전화나 핸드폰을 다 도청해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면 이미 도착하면 우리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모욕적이고 그런 상처를 줄 말을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 황금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그참 해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그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 내가 그걸 저주하리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원수가 마귀가 악을 행하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싹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지 못하도 방해를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난 자격이 있나 내가 주주문에서 무엇을 했는데 주님 내가 죄인인 아이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옷을 입히시나일까 왜 흰빛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변해서 이렇게 내 옷이 하나님 황금 옷자로 입고 있나요 두 번을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도 물어보고 어제 아침에도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고 그 빛으로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시고 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라 참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것은 참 축복받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로 바뀐 이의장이 Y기업에게 매수당했으니까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즉시 즉시 인터넷에 올려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 그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한 18년 동안 어떤 간역을 4302번째로 써왔습니다 그래 이 작업이 마귀사탄에게는 하소 고통을 당하고 이게 못하게 망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우리 이제 딸이 유튜브에서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많이 돕고 있죠 내가 글을 쓰고 이제 그러면 우리 딸이 이걸 옮기는데 엄청 밤을 꼴딱 세우고 이게 못 올리게 방해치고 삭제해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참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게 자막도 없애버려요 이제 외국에서 숫자가 외국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어떤 간증 이런 거 보니까 숫자도 조작하고 많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떤 간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지속되어야 할 사명 같은 것이죠 마귀는 극악스럽게 업로드를 방해하고 저의 글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숫자나 시간을 줄이고 조작하고 날마다 유튜브에 글 올리는 것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특히 축도나 중보기도에서 자막을 장난치고 글자를 망가뜨리고 몸맥이 맞지 않도록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도중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와서 답글을 보면 자기한테 어떤 에너지가 왔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님이 와서 그걸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날은 더 강력한 빛이 올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올 때는 저 자막 외국으로 나가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말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장난을 치고 아주 엉뚱한 말로 갖다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심 없이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4302번의 주제처럼 주님께서 두려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원수가 함정을 파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그 독한 약을 갖다가 독갓을 갖다가 뿜어내서 폐암을 재발시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폐의 통증을 기침을 온 가족이 다 했어요 그 연기 걸 들어마시면서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비닐하우스 저 안에 깊숙이 들어가 숨어있더라고요 그걸 뿜어서 우리한테 올리게 하고 저게 Y기업이 지금 너한테 하고 있으니까 저걸 빨리 쫓아가서 끄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파이프를 갖다가 우리한테 독가스 뗀 파이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아래 하단부에서 우리 집 쪽을 향해서 그리고 연기 독가스를 갖다가 연기를 해서 우리 쪽으로 오라는데 이 Y기업이 독가스를 이렇게 만드는 재련하면서 독가스 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즈 이런 독들이 많은 배출하는데 지금 대물에다 독을 묻히고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그 간에다 독가스를 갖다 집어넣고 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정신 조종하는 그런 전파를 쏘고 이런 아주 악독한 그런 기업이 그 돈 몇 푼의 그런 다음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직무를 얼마나 그게 철저하게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그 직무를 당하려고 그런 데다 매수당에서 하수인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게 지금 달콤한 잠깐 달콤한 그런 매수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있지만 그 다음에 자손 대대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징볼로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 말라 너가 그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바른 길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원수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고 주변을 매수해서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밤에 라이트를 꺼버린다든지 갖다가 작동을 못하도록 갖다가 주차해놓은 자리에서 그렇게 자동차에다 장난을 쳐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밤에 서울 가는 서양 고속도를 타고 가는데 나이트를 꺼버려 그 서양 고속도가 엄청 어두워요 그 나이트를 꺼렸데 그 다음 휴게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차를 살 때마다 검정색을 사지 말고 흰색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 차가 5대를 새로 바꿨는데 그동안에 한 40년 40년 넘도록 운전한 동안에 자동차를 5대를 바꾸는데 전부 흰차예요 근데 라이트를 꺼버리니까 뒤에 큰 트럭이 오면서 하얀 차니까 거의 보이니까 빡빡 눌러준 거예요 우리는 라이트를 캄캄한 밤에 자막도 없는데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다음 휴게소까지는 갈 수밖에 없죠 라이트 없이 그리고 오토를 해놓으면 저것들이 장난을 쳐버리니까 오토를 오토를 이제 휴게소 가서 오토를 빼고 수동을 해가지고 라이트를 확 키워 이제 가죠 이만큼 악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할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원수한테 매수당한 매수당한 사람이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장이 매수당에서 너를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그때마다 즉시 즉시 갖다 정치난에다가 올리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정치난에다가 올리라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심으로 참 그래서 주님은 도우심 없이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 4302 주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왔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복의도가 있겠습니다